아 이제 내 차례인가 안영남 대선 뭐야 뭐야 대선 집고습 아니 이거 뭐야 어디서 부르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나 지금 여기 온 지 3일이나 됐는데 내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뭐지 이게? 아니 3일이요? 아 나 8시간밖에 안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거 제가 틀린게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오래 못기달리거든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아 근데 잠깐만 학생 네? 어디 아파? 왜 이렇게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하고 움직여? 아니 저기 바람 불잖아요 바람 아니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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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8시간째 이거 안 잡았는데 이거 몇 시간째 사람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는 막 나보다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가던데 아니 이거 완전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여기 뭐 번호표도 없고 아니 시스템이 엉망이야 그냥 아 대학에 근데 아니 갔다와서 이제야 좀 쉬려니만은 아 그러니까 나도 애새 키우고 이제 좀 편하지나 했더니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한 머리 했거든요 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말하기 그러면 안해도 돼 하지마 아 그리고 보여줄게요 아 네 아 보면은 12년 내내 개그네 또 아니면 3년 내내 반 1등에 아니 아저씨 인정 불편한 거 안 보여요? 아니 나 저 도와주마요 수학경 시대면 뭐 과학경 시대면 그리고 제일 친척한 애국심까지 보여준 나라사랑 글짓기까지 잘한다 잘한다 뭐 고등학교 생각이 이렇게 화려한데 뭐 앞으로는 뭐 말 안해도 느낌 아시죠? 네 잘 못했습니다 네 여튼 삼성에 이지영 회장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뭐 이런 곳이나 오고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니 근데 아저씨 혹시 티예요 티? 아니 뭐 말 한마디도 안해주고 공감도 안해주고 여튼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제 앉아서 쉬려니까 밑사람한테 말 잘 좀 해주세요 맞죠? 학생 학생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예쁘다 아잇 아잇 여기 뭐야 여기 다 앉아있어 나도 앉아야돼? 아니 아저씨 뭔데 지금 뭐라고? 안속이야 말 좀 아하지 그 Waiting 아저씨 그러니까 랜하의 말을 이 자리가 명단이라고 명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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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대표 쪽도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왜 기다려야 해 어? 아 아 아 아 아 내가 들어간다고 안 아직 아 아 안됩니다 아 뭐야 말할 줄 알아 덩어리가 아니었어 아니 뭐야 나 몰라? 몰라! 나 몰라? 한번 붙어 아 깜짝이야 아 야야 붙어 왜 썸날라스도 됐냐? 뭐야 이거? 내꺼데? 울어 인사 한번 제대로 받겠습니다 정리! 그래그래그래 나 덩치 좋아보여서 데리고 다녔더니 쓸모가 없구만 저 껍다리 하나 못 벗겨? 어? 껍다리 벗고 너가 잘못한건 딱 한가지야 한가지라고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지 않았어 파약거든 우리 산성파약 아 진짜 야 이래도 안비켜? 아 진짜 안되있다 너 진짜 아 헬 안됨까? 안되네 이거 안됩니다 저한테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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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가해주면 안됩니다 빨리지 말라고 거기다 들어가시죠 아이씨까 아이씨까 저한테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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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까 이거 뭐야 아아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이사활 왜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게 무슨 행사에요 오늘? 아 우리 행사에요? 어 어 어 어 어 어 기복하면 안돼 어플로 어플로 기복하면 안돼 여기 지배인 없어요? 이거 나 도와줄 사람 없어? 어 나 혼자 빌고 가야해 여기 아이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누츠에요? 여기 뭐 VVIP 자리 이런거 없나? 아 나 이런 더러운 의자에 못 앉아 내 옷 다 이거 신상이란 말이야 어이 아줌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형님도 계시는데 나 저요? 누가 있었어 여기? 나? 아니 아줌마? 내가 어디를 봐서 아줌마야 나 애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맞아 불레로 짜증나 진짜 어? 여기 근데 캐리어를 캐리어를 왜 가지고 왔어요? 아 이거요? 이거 제 애기들이야 애기들 애기요? 뭔 애기요? 아 진짜 애기가 아니라 제 명품들이야 명품들 제 명품이 조금 많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려고요 어? 아니 그런데 다들 왜 죽었어요? 여기 죽으면 오는 곳인지 아시죠? 아니요 여기 죽으면 오는 곳이에요 다들 어쩌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학생? 밤늦게 도저관에서 나오다가 막 그냥 계단에 발을 헛기다 불렀어요 어 너무 안됐다 나는 저기 하와이에 자주 가는 스테이크집에 밥 먹으러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었거든요 응 연예인이라고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다 저랑 같은 비행기 탔죠 그쵸? 다 그래서 죽었구나 아니에요? 본거 같은데? 공항에서? 아니 그나저나 다들 왜 여기 앉아있어요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가지? 거기 가려면 어디선가 갑자기 이름을 훈명해요 그러면 저 아저씨가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면 그때 가야돼요 아 기다려야 된다고요? 근데 저는 3일째 이러고 있어요 3일? 어 너 그런거 못 기다리는데 내가 저쪽 세상에서는 어딜 가나 VVIT여가지고 기다리는거 안해도 됐거든요 저기요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저 명단이 없어요? 저기요 저기요 벙어리야? 벙어리에요? 또 여깄게 간다 벙어리 그럼 내가 가진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저기 아까 맡긴 지갑 좀 갖고 와봐 지갑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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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면 돼요? 나 좀 들어가게 해줘요 큰거 한잔 큰거 한잔 두잔 얼마 얼마 다섯잔 나 받은게 이렇게 돈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안돼요? 지금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? 거기 들어가서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될거 아니에요 안그래요? 아 짜증나 에이 이 돈은 안되지 이거 안돼요 왜? 여기 딸봤어요 한잔을 안해왔어 한잔을 안해왔네 아 한잔을 안해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라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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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또라에요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? 저는 교회도 개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친구들한테 교육하고싶어서 기독교 교육과를 대공하고 있었고 또 이과에서 학생회장을 하다가 욕도 많이 먹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왔어요? 아 저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있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바나나 껍질에 밟아 내린턴으로 죽어버렸지 뭐에요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생선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집 밖으로 많이 나올걸 그랬네요 툭 아니 들었어요? 아니 들었어?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? 아니 나처럼 우리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정도는 돼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? 아니 그리고 교회에 앉으신다고 하셨는데 개근 해보셨어요? 네? 아니 못해봤으면 말을 말어 내가 얼마나 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? 이 정도면은 천국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근데 그쪽 돌아보니까 조금 힘들겠네요 뭐라고요? 니가 뭔데 생선 성가줄이야 청년부에 예배가 1시인데 나는 대예배 때문에 열쇠 교회 온다고 니가 알아? 아냐고 모르잖아 나 남들 발라드 들을 때 넌 발라드 CCM 듣기나 해? 안 하잖아 모르면 말해봐라 그리고 너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있어 난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잠바 입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거야 천국에 들어갈거야 아이고 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사람 많다 배쥬에요 배쥬 와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사롯을 열왔는데요 대박 대박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배쥬죠 배쥬 네 맞아요 배쥬에요 배쥬 몰라요 다들 배쥬? 혼자 뭐하러? 배쥬 모르시게 생겼고 대학생 대학생들 배쥬 몰라요? 몰라요 몰라 몰라 뭐하고서 한거야? 아니 아니 BJ 배쥬 나한테 말 걸었어 제일 잘해 제일 잘하는 배쥬 닮았어요 시끄럽고 잘해라 앉아 아 저기 다들 가려고 기다리시는구나 저는 유명해서 그냥 보내줄걸요 봐봐요 저기요 저 알죠 배쥬 아니 저 몰라요? 아니 저 살아있을 땐 어? 음식 가면 그냥 밥도 그냥 주고 화장품도 협찬으로 공짜로 받고 얼마나 유명했는데요 봐봐요 배쥬 이런 폴리카드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집에? 저기 저 아는 사람 저 알죠? 아는 사람 선물 줘야겠다 으악 아 뭐야 이래도 몰라요 진짜 아 어이없네 살짝만 찍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사진을 좋아해 아 아 어 뭐야 뭐야 오! 그쪽으로 그쪽으로 래스코 래스코 래퍼 이천찬이요? 얼마전에 음주음주음주음으로 사람 쳤다며 음 아 죄송합니다 다같이 다같이 이 노래 따라 부를 수 있겠어요? 이 노래 내가 만든 노래거든 래스코 촛불 하나 알죠? 네 촛불 하나 다같이 여러분도 불러야지 뭐하는거야 손 손 들어 손 붙잡아 있어 이 세상에 너무 가난해서 래퍼으로 해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손 계속 흔들어야지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아 나 지금 이 공연하러 좀 가야된데 맨 나 왜 지금 여기 있는거야 맨 지금 돈 벌러 가야하는데 맨 아 아 나 진짜 어떻게 해 I'm like why I'm like why 뭐라 했는데 뭐야 앉아 난 누구지 안 지금 말 걸어 맨 눈치 안고 I'm sorry baby I'm sorry I'm sorry 거기 학생 거기서 어적쩡하게 있다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해요 설마 빈손이에요 아니 뭐 상장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고 혹시 유명하셨어요? 아니요 저 그냥 회사원이었는데 뭐 필요한가요? 아니 뭐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안 가지고 저기 들어가려고요? 아주 이름 맨 마지막에 불리겠네 아 저 천국이요? 저 그거라면 이미 값 추렀어요 뭐? 이거 돈 안받는데 딸러도 있어요? 딸러요 진짜? 앉아라 삐디를 차린가 보다 미진영 미진영? 미진영 내 이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해요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늦게 왔는데 나는 참해지 이러고 있는데 뭐야 아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네? 너 어떻게? 돈도 없어보이는데 여러분 너무하는거 아니에요? 그런데 아무도 모르셨나 봐요 저희 천국 가려면 잭박스를 대신 치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저희 또 알아요 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게 다가 아니라 이제 열심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 먼저 갈게요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름 있는지 꼭 보러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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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런 상장들도 필요 없는 곳이라니 아니 아무리 유명해도 쓸모가 없는 곳이라고? 돈도 다 필요가 없다니 교회만 가려면 다른게 안 해놨어 우리 이번도 못 가는 곳이 있다니 아 우리 애들에게도 자기 좀 알려주지 아 우리 LA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여생님 선생이를 축하합니다